캬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예전 프로그램 잘하는 것 같아 오 잘했어 오 잘한다 하늘 한 번 너무 좋아 어떨까? 대박이다 하늘 한 번 맞아 될까? 괜찮아 이거야 공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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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너무 빠려 성공 성공! 네 오늘 저희 세븐틴이 출연했던 홈키라 너무나 재밌게 할 수 있었고 이용규 선배님께서 너무나 정의를 잘 띄워주셔가지고 저희 부담 없이 끝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언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홈키라 지원 무더AD 은근 민지야 병원들 다 먼저 안녕 여러분 안녕 와 전원 씨 너무 가볍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녕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계장은 맞아? 그치면 안돼 엘리베이더 사면 어떡해 이거야 오! 이거 안 그래도 다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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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엉덩이 부분이 부담스러니까 아 아 간다 아 아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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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 시작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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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와! 안 해요! 진짜 이상하다!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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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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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